충성 차량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그 xg그렌저 휘발유차가 가솔린차가 장기주차시에 시동이 안걸린다 또 한참 시동모터가 오래 돌아야만 시동이 걸린다 이라고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동이 잘 안걸릴게 연료모터를 본다든지 또는 뭐 여러가지 점화장치를 점검한다든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고 또 산소센서 데이터값을 또 한번 훑어볼겁니다 보고 상황을 한번 그 어디가 그래서 문제인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장코드가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볼께요 고장코드는 없습니다 그럼 섭스 데이터에서 우리가 산소센서 값을 보고 얼마나 과연 연소가 잘 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께요 산소센서 파형이 지금 현재 매우 약간 둔탁하지만 음 요정도면 정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산소센서 값을 가지고는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없구요 이제 직접적으로 기계적인 장치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차는 열관시에는 시동이 아주 잘 걸립니다 그런데 시동을 끊고 한 두세시간 또는 장기주차시에 시동이 안걸린다 표현을 했어요 또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점화장치 어떻겠습니까 점화장치는 저는 정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두번째 연료펌프 성능상태랄지 또는 그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연료펌프가 안좋다든지 연료필터가 막혀서 연료공급이 안됐거나 두번째 두번째는 혹시나 우리가 그 아이들링 상태하고 가속페달을 밟을 때 밟을 때 연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연료 압력 조절 밸브라는게 있어요 이 밸브가 그 다이어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엔진 후 진공도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액셀러를 밟을 때 가속페달을 밟을 때 스루털 밸브가 열리게 되면 진공도가 낮아지게 되고 연료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가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연료가 밤새도록 또는 장기주차시에 서서히 흡기다기관적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점화 플러그를 이렇게 적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화 플러그가 노후상태에서 우리가 노크라 그러죠 연료가 다량으로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점화 플러그가 젖어있게 되면 이게 시동모터가 돌아서 흡입공기에 의해서 마를 때까지 또는 혼합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공연비가 어느정도 유지될 때까지 시동이 안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에는 가스 인젝터에서 누설이 돼서 시동이 잘 안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휘발유차는 인젝터가 열린 경우가 있는 것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또 혹시 연료압력 조절 밸브가 불량한지 먼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연료압력 조절 밸브 진공허슬 한번 빼 볼게요 자 뺐습니다 지금 제 손에가 조금 묻을까 말까 하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안됩니다 자 보셔요 종이를 대겠습니다 여기 가깝게 더 대봐요 자 소량의 기름이 묻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속 페달 밟아다 놔볼게요 위에는 점점 많이 스며나옵니다 자 시동 한번 까보세요 휘발유가 여기서 진공호수 꽂은 압력 조절 밸브에서 여기서 서서히 스며나옵니다 자 손가락 다시 한번 닦아볼게요 자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압력 조절 밸브 안에 다이어프레임 진공 다이어프레임이 나가가지고 아마 휘발유가 누설되서 진공호수를 거쳐서 흡기다자관점 흘러들어가서 다장의 연료가 저녁 내내 아니면 한두시간 내내 이게 서서히 스며들어가서 노크를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진공호수를 껴 놓고 시동을 걸었다가 다시 한번 빼 볼게요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걸어서 다시 끄고 약 대략 1분 후에 다시 한번 진공호수를 빼 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진공호수 내부에가 휘발유가 많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꺼 볼게요 자 여기 진공호수를 뺄게요 카메라 잘 비춰보세요 아마 휘발유가 다량 나오지 않을까 어쩌습니까 어쩌습니까 진공호수에서 줄줄줄 나오죠 예 이렇게 호수에서 축적되어 있는 놈이 서서히 기화되면서 지금도 휘발유가 조금씩 조금씩 스며나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닦아 볼까요 그렇죠 예 자 이와 같이 그 연료압력 조절 밸브도 고장이 나서 장기주차 시에 시동이 안걸린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 자 그러면 연료압력 조절기를 3개를 한번 교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걸 빼면 연료가 갑자기 푹 분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압력 조절 밸브로 해서 싹 누설되어 버린 것 같아요 예 서서 빼볼게요 자 이 소기가 진공 자료프레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탄동력에 의해서 밸브 압력을 자동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자 신품을 가지고 조립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그 시청자 분들이나 또는 그것을 한번도 잘 교체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일실이 있으면 이 오일실 부분에 다 윤활제를 살짝 발라줘야 된다는 것 예 만약에 윤활제를 안 바르고 이렇게 넣게 되면 오일실이 상해서 희발유가 누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어 있어요 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일반 시청자 분들이 교체를 하시게 된다든지 또는 한번도 안 갈아본 정비사님들은 여기다가 반드시 실링에다가 약간 윤활제를 발라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이렇게 윤활제를 조금씩 발라주고요 이렇게 윤활제를 조금씩 발라주고요 네 한 벽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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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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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료압력 조절기를 교체를 하고 두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연료압력 조절기 다이어프레임이 찢어진 정도에 따라서 많이 찢어지면 RPM이 적당 상승한다든지 또는 약간의 부조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산소센서 값이 소형의 정상적인 파형이 아니라 0.9V로 쭉 올라가서 파형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아까도 봤지만 산소센서 파형도 정상이고 부조현상도 안나오고 진공허설 시동을 걸어놓고 뺐을때는 연료가 조금밖에 누설이 안되고 시동을 끊으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놓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연료압력 조절 외부가 만약에 많이 찢어져서 나갔을 경우에는 부조도 나오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부조현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산소센서 파형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2시간 정도 또는 장기 주차 시에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한다면 연료압력 조절기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